안녕하세요. 매일신문 정채연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막겠습니다. 다만 강원 내륙과 충북, 전라권과 경북 내륙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이들 지역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내륙은 5에서 20mm, 충북 북부와 전북 남동 내륙, 전남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은 5mm 안팎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 23도에서 31도 되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안쪽 먼바다의 파구는 동해와 남해 0.5에서 1.5m, 서해 0.5에서 1m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신문 구독하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